안녕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집은 처음 왔지? 나도 지금 우주콩강이라 할게 없거든 그래서 편하게 쉬고 편하게 놀다가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이번에 수강신청 완전 실패해가지고 콩강이 새 시간이 생겨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다음 수업 전까지 내 집에서 온다가 편하게 가 너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놀다가 뭘 이런 걸 사왔어 고맙게 해 아 대박이다 이거 색깔 너무 예쁘잖아 나 머린 쿠키 완전 오랜만에 봐 우리 집에서 온다 되게 분필 소리 난다. 분필 소리. 먹어볼게. 계란 인자의 맛. 내가 너무 시끄럽게 먹고 있니 혹시? 너도 하나 먹어봐. 내가 먹을게. 과연 제가 편하게 쉬고 있는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난건데 되게 벚꽃 같이 생긴거 같은데 근데 우리 학교에서 벚꽃축제를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데, 우리 학교가 벚꽃이 아주아주 예쁘기로 유명하거든. 나랑 같이 벚꽃 보러 갈래? 좋아? 나도 좋아. 그럼 우리 다음주 금요일에 수업 다 끝나고. 아니야. 다음주 금요일에 잠신대. 그치? 밥 먹고, 벚꽃보고, 학교 한 바퀴 놀자. 알겠지? 야, 맛있다. 고마워. 맛있다, 쉐이비야. 너무너무 고마워. 나 지금 잠옷 입고 있잖아. 내 잠옷 소리 좀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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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방금 거 실수였어. 미안. 내 귀가 너무 간지럽다. 아... 나 1학년 때 어땠냐고. 사실 나는 1학년 때 코로나라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환경이 안 됐거든. 그래서 나는 주로 이곳에서 진짜 이곳에서 줌 수업을 많이 했었고. 1학년 때. 내가 이거는 사랑 아닌 사랑인데. 우리 교양은 아니고 필수 수업 중에 영어 수업이 있었거든. 그때 1,2,3 반이 있어서 실력별로 반을 나누는 수업이었어. 어떨지? 우리 알지 알지? 그래서 내가 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 보잖아. 근데 내가 레벨 테스트를 너무너무 열심히 본 거야. 그래서 중간반에 들어가거든. 1,2,3 중에 중간반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조금 후회를 했던 게 수업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레벨 테스트를 조금. 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말 걸 그랬나? 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 이건 꿀팁이야. 어느 반에 들어가도 학점은 똑같이 받으니까. 레벨 테스트 때 너무 기를 쓰고 열심히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건 꿀팁. 그리고 나 사실 아직 우리 학교 학식을 안 먹어봤거든. 다음에 나랑 같이 학식 먹으러 갈래? 좋아. 내가 살게. 같이 먹자. 우리 학식 맛있네. 이게 뭐야? 조교님이 나 주라고 하셨다고? 어머어머. 되게 많다. 우리 학생이. 너 정했어? 자리? 여기 맨 뒷자리. 자리를 자율로 정한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안 정한 사람도 많네. 나도 안 정했고. 나 스무 살이야. 지효가 스물 세 살이야? 오. 아아. 머니야. 나 혼자 스무 살이 되고 싶었나봐. 아 데일리도 아직 안 정했네. 데일리 내 동기거든. 나 다음 수업 같이 들으니까 데일리한테 물어볼 게 어디 안고 싶은지. 나는. 그러면. 이 친구 되게 친해지고 싶게 생겼다. 그치? 여기 옆자리도 좀 탐나고. 선지라는 친구랑 지효랑 되게 닮았다. 그치? 요즘 수업에 이런 친구들도 들어와. 어떻게 직접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나. 세라랑 차차다석공주.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그런 친구인데. 하지만 나는. 여기. 지효 옆자리로 정할게. 왜냐면. 맨 뒷자리는. 잘 안보이니까. 아니라. 지효 옆자리 안고 싶어서 그랬지. 나 수업시간에 딴 짓 안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꼭 알아줘. 나랑. 맨 뒷자리에서. 재미있게 수업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일리한테는 내가. 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할게. 내가 일리 소개해줄테니까. 앞으로 친하게 친해. 일리 아주아주. 딱하고. 순하고. 아주아주 매력있고 재미있는 친구니까. 친하게 친해. 알겠지. 헤드크림인데. 발라볼래? 향이 엄청좋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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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뭔가. 파우더리하면서. 비노향이 나면서. 흑. 배의 향기도 나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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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진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듣는 교양 중에 수진이의 그림상담도라는 교양이 있잖아. 이번에 그 교양 완전 수강신청 때 인기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더라고. 수업도 재미있고, 교수님도 예쁘고, 교수님도 그림 엄청 잘 그리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엄청 왕끌해가지고 겨우겨우 수업 등장했는데 근데 알다시피 내가 그림을 좀 그리잖아. 그래서 사실 큰 걱정은 없지만 연습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 그래서 우리 서로 얼굴 그려주기 할래? 그래 해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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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왜 앞머리 넘기고 왔어? 앞머리 있는게 그리기 편하단 말이야 내 열심히 그려볼게 쉽지 않다 내 미술실력을 이렇게 내 미술실력을 이렇게 이해하자 그늘한테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소리만 들어봐 얼마나 전문적인 소리가 나아 내가 이 눈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그린적이 없는거 같은데 특별히 너 눈망울을 위해서 내가 그리는거야 알겠지? 별게 별로지? 기다려봐 너 혹시 내 얼굴 잘 그리고 있니? 아 이게 아닌데 아니야 이정도면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거 같아 내가 저번에 너 얼굴 그려준적 있지 않아? 그땐 정말 미안했어 사과할게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왼쪽에 뭐쪽에 있대? 나 나름 열심히 그렸어 어때? 한번 봐봐 나의 눈망울 속눈썹 홍조 보조개 이 오늘 포인트 머리 생머리 셔츠까지 아 내가 단추 그려줄게 기다려봐 짠 어때 이정도면 특징은 다 들어갔지? 아주 뿌듯하군 그 프랑크가 나의 눈망울 속눈썹이 나의 눈망울 속눈썹이 나의 눈망울 속눈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너랑 나랑 반만 섞어 닮게 그린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않아? 너의 뽀용뽀용함을 내가 날 표현해 보려고 했어. 더 뽀용뽀용하게. 짠 완성이야. 짠짠짠. 이제 네가 그린 것 좀 보여줘 봐. 오 너도 그림 좀 그리네. 우리 수업 들을만 하겠어. 다음에 한 번 우리 수업도 들어봐. 알겠지? 짠짠짠짠.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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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짐 챙기는 거 딱 들켰어. 가고싶으면 변화에 가. 근데 너랑 보내니까 내 우주 건강이 아주 심심하지 않았어. 수업이야? 그래 그래. 얼른 수업하러 가.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놀러오고 나랑 맘약한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다음에 나 연락해. 안녕.